마지막 시작 형님 어 잠시만요 오늘 그디어 무료 나눔 해야 돼 그날인가? 네 4만 딱 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구독자가 많이 늘셨어 제가 봤을 때 이거 하고 난 다음에 또 5만 이벤트 준비해야 될 것 같은데요 좀 고민이야 그렇지? 아 5만 때는 그냥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니까 한 달치 본 거 1만 구독자 될 때마다 다 쓰시는데 남들이 보면 오해 이 언니 돈 얼마나 벌길래 이렇게 무료 나눔 하나 근데 진짜 이번에 진짜 조금 세게 마음을 먹어가지고 감사한 마음이 좀 전달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사실 저희 썸타다 일하는 구성원들 다 모두 어려워요 저도 포함해가지고 이렇게 준비하는 데 있어서는 저 포함해서 우리 썸타다 모든 일원이 다 같이 함께 해갖고 이렇게 무료 나눔을 기획을 한 거고 그리고 또한 중요한 거는 또 여러분들이 요즘 너무 사랑해 주잖아 그치? 네 너무 감사한 거야 그치? 우리가 매일 좀 똑같은 일을 하다 보니까 뭐 익숙해지고 또 지루해지고 막 우리도 막 사실 와 막 힘들다 얘기도 하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을 해보면 손님들이 안아주시면 어때? 어우 우울하죠 진짜 우울하거든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좀 감사 의미로 이렇게 무료 나눔 세대 여러분들 진행을 할 거고요 어찌됐건 그 전에 저희가 드릴 이야기가 한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메시지 전달해 드리고 차량 이어서 좀 보여드릴 건데요 첫 번째 첫 번째는요 여러분들 좀 저희가 오랜 기간 동안 좀 고민하다가 이번에 오픈을 하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썸타다에서도 신차 장기 렌트 및 리스 차량을 구입이 가능해졌습니다 자 박수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저는 원래 20대부터 신차로 이렇게 영업을 한 5-6년 정도 했어요 그래서 중고차 상사 운영 지금 썸타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준비한 이유는 일단 첫 번째는 중고차 채널이긴 하지만 신차 비교 견적도 많이 원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원스탑으로 신차 장기 렌트 그리고 신차 견적까지도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사실 준수가 캐스파를 타잖아요 이게 장기 렌트거든요? 월 얼마 내지? 45만 원이요 저도 주변 지인들에게만 안내를 해드리다가 준수께 얼마나 비싸게 들어간다 잘 샀나 체크해봤더니 37만 원에 출고가 되더라고요 아니 이게 좀 기분이 나빴던 게 분명 다들 리스렌트 알아보시면 알겠지만 뭐 20몇만 30몇만이라서 저도 샀거든요 근데 막상 또 계약할 때 보니까 45만 원이래요 그래가지고 야 많이 더 헤쳐먹었구나 아니 무슨 사위 초등생한테 경차에다가 대충 계산해보니까 한 200 정도 버신 것 같던데요 그래서 이런 걸 좀 보면서 우리 구독자분들 아직도 신차 리스렌트도 혹시라도 당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렇게 드디어 런칭을 했는데요 문의는 여기 보시면은 저희가 번호가 하나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신차는 신차 리스렌트 번호로 문의주시면 되고요 중고차는 그대로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저희는 이제 메인은 중고차고 그 밖에 혹시라도 저희가 서비스 약간 서비스 개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 견적 이제 앞으로도 이렇게 요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형님 그러면은 그거 해 주실 거예요? 뭐? 어디서 견적을 받든 거기보단 무조건 싸게? 무조건 싸게 그냥 느낌 알잖아 중고차도 여러분들 저희가 이렇게 싸게 파는데 신차라고 비싸게 팔까요? 그리고 이게 제가 메인 사업이면 좀 이렇게 수수료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하겠지만 그게 메인 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볍게 정말 물론 이제 여기도 만약에 혹시라도 문의량이 많아지고 하면 나중에 또 뭐 신차 뭐 그랜저와 같은 장기략특이나 또 무료나는 해버리는 거지 그랜저와 같은 장기략특이나 또 무료나는 해버리는 거지 오 그치 그치 네 아무쪼록 이렇게 드디어 썸타다는 신차 장기략특 리스 국산 수입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이쪽 번호로 문의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차량을 하나씩 좀 보여드려야지 네 그렇지 어 여기 차가 이렇게 4대가 보이나? 4대 하면 저희 진짜 똘떡망이야 그치 저희도 비싸거든 저기 있는 경신은 일단 빼고 네 자 일단 약한 것부터 가보자 네 그래서 여러분들 저희가 얘는 영상 생각해보니까 2대 영상을 찍었던 차거든 음 그래서 아마 시세는 아니고 3대 포함해가지고 약 자동차 가격으로 한 천만원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일단 첫번째 SM5 SM5 모델이고 뭐 화이트 앤 베이지 컬러고 자 그래도 혹시라도 무료남이나 프로필은 또 아셔야 되니까 주의사 프로필 한번 띄워주고 성능이로프도 한번 띄워주고 화이트 앤 베이지 컬러 자 국산 차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두 번째 차량이고 어 얘는 차가 우리 대차로 주고 가신 거거든 손님께서 네 근데 차 내용이 너무 좋은 거야 얘도 프로필 그러니까 320i 버전인데 그리고 뒤쪽에 이렇게 막 엠펙 스타일로 세팅도 해놨거든 얘 한번 보여드릴까? 위쪽에 썬루프도 있고요 지금 실내도 보게 되면 진짜 깔끔한 거야 너무 좋아 M3인데요 그냥? M3야 거의 전동에 내비게이션 뭐 불빡 썬루프 다 올라가져 있고 주행이 11만 킬로대 뭐 저희가 무료만난다고 뭐 18만 20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실내는 진짜 깔끔해요 네 후카 이런 거 다 올라가져 있고 후카 있는 게 진짜 짱인 거 같아 그치? 그 뒤에 한번 보여줄래? 리얼 스포일러 이거는 진짜 저희가 그냥 영상 찍어서 팔면 바로 팔리거든 어 그쵸 이거 뭐 그치? 가격이야 뭐 대략적으로만 봐도 한 3,400만 원 정도 이 모델은 바로 팔립니다 그런데도 이 차량도 무료나눔으로 갖고 왔어요 불스원 물 없이 부동에 이렇게 싹 해놓고 예뻐 그치? 중요한 게 있어요 뭐 저희 점검센터 부지랑 땅이랑 건물은 다 이게 완비 됐잖아요 맞아 지금 사람이 없어서 어 그래서 이게 저희도 처음 계획해 보는 거다 보니까 우리 지금 아마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지금 좀 잘하시는 좀 유튜브 분들이 점검센터 다 운영하더라고 그래서 우리도 좀 뭐 뒤늦은 감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재근이가 있잖아 그치? 성능정비사도 있고 아 점검센터 최대한 빨리 만들어야 겠다 라고 준비해서 기획을 하고 있는데 다 구했는데 일단 인력 같이 일해 주실 분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저희가 이렇게 올려드릴게요 구인공고 이거 구인공고까지 그치? 구인공고로 두 번째 설명드릴게요 뭐 가족같이 아 이런거 안되나? 요즘에는? 가족같은 분위기 별론가? 뭐 가족같은 분위기는 아니잖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렇게 인성 그치? 인성 좋으신 분들 혹시라도 계시는 분들은 좀 지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런 면접 보시고 이렇게 해서 정비사분도 한번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거 있어요 뭐 제가 선배여서 사기치면 바로 닉이 날아갑니다 하하하하하하 저희 뭐 다들 착해요 그치? 민석이가 좀 힘들어하고 있긴 한데 근데 욕먹어가지고 그치? 네 아무튼 자 그렇고 아 얘는 진짜 하 왜 얘까지 왔는지 알아 준수야? 신차 리스트랜트 오픈을 했잖아 네 어찌됐건 새로운 서비스가 나가는 면 이제 보시는 분들도 좋긴 하지만 나도 아 그래 한번 시원하게 지나다니다보면 마트에서 마트 오픈했으면 레이한테 갖다 놓더라고 그래서 무료나눔하잖아 그치? 네 경품하고 그래서 야 이왕 그래 오픈한거 E클래스 한번 드려보자 그치? 영상 찍었던거 애도 맞아요 690 찍었단 말이야 그치? 맞아요 찍었는데 얘도 프로필 한번 좀 띄어주면 프로필 짱짱합니다 차 되게 좋아요 얘는 뭐 E300 엘레강스 모델인데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SM5 320i 벤치의 E클래스 3대를 나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4만 이벤트 치고 사실은 너무 과해 형도 하다보니까 근데 욕심이 났어 사실 진짜 우리가 썸타다가 벌써 4,5년째 이렇게 유튜브 채널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리고 있는데 정말 뭐 너무 감사하다 라는 진짜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지금 저희 인원 지금 완벽해요 우리 지금 준수서부터 우리 상담해주시는 네 분 재근이까지 포함해가지고 다 너무 만족스러운거지 그래서 이렇게 세팅되기까지가 이거는 뭔가 천운이다 내가 지금 좀 기운을 받았다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이 기운을 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전달하고 싶어 그래가지고 아무쪼록 여러분들 이거 그리고 참여방법은 여러분들 저희가 영상 끝쪽에 이제 이렇게 우리 준수피디가 이렇게 좀 영상을 따로 올려드릴거에요 그래서 댓글 한번 참고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구독자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게 사실 이 차 이 차 이 차 누가 봐도 BMW 벤츠 가지고 싶잖아요 그치 그치 근데 저희의 마음은 정말 차가 필요하신 분들 이니까 어떤걸 걸리시더라도 좀 가져가시는 그런 마음이었으면 해요 그 그치 아무래도 나여도 당첨된다고 하면 SM 보단 벤츠잖아 맞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워하지 마시고 어찌됐건 다 아마 좋은 분들께 전달이 잘 되기를 기원하면서 우리 4만 무료 나눔 이벤트 이렇게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차 리스렌트도 많은 문의해 주시면요 그냥 막 견적 좀 넣어주세요 초반에 일 좀 해야되니까 그래서 아반떼 견적을 많이 많이 문의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감사합니다 진해 감사합니다 하지만 제가 알고 80% 이상 가입했기 때문에 요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저희가 다 이렇게 무상으로 다 가입을 해드리는 거고 자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게 해당되는지 안되는지 모르실 거고요 그냥 대표번호로 문의를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시기에 이 워렌티가 정말 괜찮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아 뭐 내가 워렌티 좀 고민이셨던 분들이라고 하면 지금이 타이밍이다 좀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쳐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썸타다 준피디입니다 어 우선은 영상 댓글창을 열어주시고 그 저희가 올려드린 url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url 클릭 후 구글 로그인 하시고 필수 항목을 체크해 주셔야 진행이 가능하신데요 일단 첫 번째로 이름 그 다음 전화번호 세번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 확인입니다 체크박스 체크해 주셔야 설문조사가 넘어가고요 그 다음으로는 구독 확인을 위해서 저희 썸타다를 구독했다라는 장면을 캡처 후에 파일 첨부를 해 주시면 됩니다 순서는 아래 영상과 같이 똑같이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이후 사연은 장난을 방지하기 위해 진정성을 위해서 차량이 필요한 사유를 함께 기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힘들게 사시는 분 뭐 그런 분들을 드리기보다는 차량이 꼭 필요하신 분들에게 드리기 위해서 사연을 읽고 추첨 후에 랜덤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추첨 후에 랜덤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